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통환요파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찾으시는 분들이 제 메일에도 엄청 옵니다. 근데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래도 작가님 영상이 많이 퍼져가지고 혈액검사지를 첨부해서 보내주신 분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메일에? 네, 네. 아, 피디님 메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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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작가님 연락이 안 닿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작가님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시는지 하고 작가님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약국에 너무 전화가 빗발쳐서 직원들이 지금 약국 업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약국에 전화하시지 마시고 저랑 전화를 한다고 해서 상담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에서 열방약국 채널을 추가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의 병기와 치료 현황, 또 불편한 부분들을 일단은 남겨주시면 저희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을 응대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너무 묻지 마시고 카카오톡, 열방약국 채널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작가님, 약국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제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전화번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거든요. 전화번호는 제가 일반 전화번호를 바꿔놨어요.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010-9112-9843인데요. 여기에 전화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받지는 않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문자로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 영상이 올라간지도 벌써 꽤 됐잖아요. 두 달, 세 달 됐나요? 두 달 조금 안 됐죠. 이제 두 달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첫 영상 올라가고 나서부터 작가님 만나서 작가님 상담을 해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많죠. 좀 뭐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작가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 나아진 케이스?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있죠. 최근에 정말 저도 너무 기뻤던 케이스는 정말 2월 초에 유튜브가 뜨자마자 원주에서 이걸 보고 그냥 약국으로 무작정 찾아오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환자는 어디 계시냐 했더니 국립안센터에 입원 중이시고 상태가 많이 안 좋다. 그래서 아니 환자 상태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무조건 일장에 나오는 저희 아버지가 드신 보충제를 다 달라고 그러셔서 네. 네.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검사지와 네. 혈액 검사지라도 최소한은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빠꾸를 세 번을 한 거예요. 세 번 원주에 사시는 분을 원주에서 그래서 한 번 오셨고 두 번째 오셨을 때는 또 검사지랑 가져오셨는데 조금 미비했어요. 검사지가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또 빠꾸를 시키고 또 세 번 오셨을 때 약을 조금 최소한으로 드렸는데 부인을 향한 그 열정이 너무나 저를 감동시켰어요. 우리 아내 그동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아내 꼭 낫지 않아도 됩니다. 약사님 그냥 제가 최선을 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원 중이시고 식사도 잘 못하시는데 제가 이거를 드려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드실 수나 있을지 제가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먹이겠다고 그러면서 약을 가져가셨어요. 근데 또 정말 지난주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한 달 좀 넘게만에 오셨는데 제가 잘 못 알아봤어요. 워낙 많은 환자를 보니까 예약도 안 하고 오셨길래 예약을 안 하고 오셨나 했더니 약사님한테 꼭 보고 다시 재구매하려고 왔습니다. 하시는데 약사님이 지금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사진을 보여드리겠다. 폐암 4기셨어요. 정말 첫 번째 사진은 완전히 하얗게 뒤덮여 있어요. 암으로 정말 까만색이 보여야 되는 까만색이 안 보일 정도로 뒤덮인 사진에서 이제는 암이 많이 사라진 사진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떠시냐 사모님 상태가 어떠시냐 했더니 당연히 퇴원하셨고 기력이 날마다 회복되고 계시다고 약에 더 떨어지실까 약을 더 충분히 가져가셨어요. 원주에서 서울을 그냥 한 걸음에 그냥 오시고 너무 놀라운 기적이죠. 사진 자체를 보면 한 달 만에 그런 폐암 환자가 이렇게 많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놀랐고요. 제가 뭘 많이 도와드렸다기보다는 그분의 간절함, 기도의 힘도 엄청나게 한 99%는 그거에다가 기도의 힘의 1%의 저의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럼 보통 4기면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되나요? 이런 비소세포 폐암의 4기 생존율은 한 10%, 많이 봤을 때 10% 그런데 그분은 상태가 정말 안 좋으셨어요. 그중에서도? 네, 안 좋았고 병원에서도 좀 어렵다라고 하신 상태였거든요. 작가님께서 혈액검사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 거를. 네. 봤을 때 그 느낌을 알 것 같고 어떠셨어요? 안 좋죠. 얼마나 안 좋았어요? 제가 정확히 스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폐암 환자가 입원했다는 거는 숨쉬기도 힘드신 상태고 그런 상태였죠. 두 번째 오셨을 때 미비하다고 해서 돌려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미비하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혈액검사지가 너무 항목이 적었던 거죠. 검사... 네, 한 5, 6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조금 더 기수가 높기 때문에 봐야 될 항목이 많아요. 지난번 것도 봐야 되고 현재 것도 봐야 되고 하는데 뭐 한 4, 5가지 검사 딱 그것만 가지고는 항암제를 맞는 필요한 그 수치만 가지고는 제가 환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6개월 전 거라든지 그리고 최근 거에 혈액검사, 좀 전면적인 혈액검사실 그다음에 조직검사실에도 내가 무슨 변이가 있는지 뭐 이렇게 유전자 검사한 거라든지 그 암에 대한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검사지를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세되신 분들이 무작정 약국으로 오세요. 그냥 몸만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근데 제가 무슨 환자의 얼굴만 보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최소한 검사지와 또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상태를 A4 한 장 정도로 써오셔야 돼요. 언제, 무슨 병이, 엄바람이 2018년에 시작이 됐는데 19년에 전이가 됐고 어디 간이나 폐전이가 됐고 항암제는 뭘 썼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무슨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좀 써오셔야 돼요. 그거를 말로 풀면 1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번에 딱 보면 1분이면 볼 거를 그래서 시간을 좀 절약해야 되고 더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상태를 좀 지나간 병력을 써오셔야 돼요. 무슨 항암제인지 모르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는 또 유방암 4계신데 라오스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바로 오늘 출국한다는 거예요. 3일 후 출국인데 너무나 해맑게 그냥 약사님을 꼭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셨는데 그럼 유방암 4계신데 무슨 유방암이시냐? 모른다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이 모르셨어요. 그러면 혈액검사제 가져오셨어요. 없대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 세브란스더라고요. 세브란스 핸드폰을 달라 앱이 있어요. 중압병원은 환자 전용 앱이 있거든요. 그걸 깔면 최근 혈액검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다 설치를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되게 해맑게 오셔서 선교사님이셔서 제가 화를 안 냈는데 다른 분이었으면 빡고 그렇게 오시면 빡고 해요. 제가 1일이 그거를 다 혈액검사제를 찾을 수 있게 앱을 깔고 이걸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무슨 항암을 하셨나요? 그랬더니 모르신대요. 또 임상만 12번 하셨는데 그분이 혈액을 봤는데 정말 작년에 휠체얼사고 입국을 하셨고 너무 상태가 어려우셔서 기독교 방송? CTS에도 방영이 되셨더라고요. 안타까운 사연이. 그래서 전국에 많은 믿는 분들이 기도를 하셨나 봐요. 4기 암이시고 혈액검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종양표지자라는 거 한 가지만 약간 정상이 0에서 오면 8 정도? 그건 정상입니다. 4기에서. 제가 너무 좋아서 어머 선교사님 이거는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몰라.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이건 기도의 힘이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 선교사님은 별다른 치료 방법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만난 4기 중에 혈액검사가 너무 단기간에 정상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도 중국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합 영양제 하나만 드렸습니다. 이런 적은 없어요. 4기 환자인데 한 달에 5만 5천 원 종합 영양제 6개월분만 드린 경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 또 어떤 전능자한테 의뢰하는 것이 4기 암에는 가장 큰 치유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4기 암 환자들을 다뤘을 때 지금 극적으로 정상이 되신 분이 두경부암 환자도 계신데요. 그분도 사모님이세요. 얼마나 남편들이 또 주위에 지인들 분들이 기도를 하셨는지 제가 그렇게 다 했다고 해서 다 좋아지면 그거는 그럼 여기서 제가 못 모시죠.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는 그냥 딱 그 모든 기도 위에 숟가락 하나만 딱 얹은 거죠. 솔직히 숟가락만 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말기암 환자분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도 치유의 큰 방법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멘탈 정신의 중요성 검사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신앙이 좀 도움이 많이 되나 보군요. 엄청 도움이 됩니다. 작가님 만나서 상담을 받으려면 혈액검사가 필수니까 검사지 어떤 것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고 톡으로도 계속 물어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일단 혈액검사지를 병원에서 다 뛰어와야겠죠. 몇 개월 칠 뛴 다음에 표로 만드세요. 매번 저한테 이번에 또 혈액검사지 나왔는데 분석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전 거를 또 막 찾아서 보기가 지금 환자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이 딱 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시면 그런 환자는 저한테 굉장히 이쁨을 받죠. 기쁘게 상담을 하는데 저도 이제 눈이 너무 아파요. 이게 사진으로 올려오시면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리고 막 찾아서 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가로로 눕혀서 오시면 이게 세로로 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혈액검사지 받으러 갈 때 꼭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가 이것부터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대학병원까지 가실 필요는 없고 동네 가정의학과 가셔가지고 몇 가지 항목을 좀 자세하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떤 항목들을 좀 추가해서 받아야 되는지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백혈구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해모글로빈, 호중구, 인파구, 단액구 이게 백혈구 관련 항목인데 요거 여섯 가지 넣어달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수치 알아야죠. GPT, GOT, ALK, ALP 이렇게 간수치 항목 넣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도 하나만 있지 않아요. 총 콜레스테롤, LDL, HDL, 중성지방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혈당, 혈당 수치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하실 거면 비타민 D 수치 그 다음에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에 신장도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전면적으로 어차피 한 번 뽑는 거니까 그렇게 전면적으로 넣어달라고 하면 체크 체크하면 돼요. 비용 추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으니까 한 번 할 때 좀 이렇게 자세히 해 놓는 것이 전반적인 몸의 상태를 알아보는데 필수고 또 한 가지는 종양표지자 간암이다, 췌장암이다, 난소암이다 하면 그 특이한 종양표지자가 있어요. 그 종양표지자 자기에 해당하는 거를 조금 추가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이제 종양표지자를 제외한 거는 모든 암 공통인 거고 그 종양표지자는 내가 해당하는 암에 대한 거만 체크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CA, 간암은 AFP, 췌장암, 간암 이런 분들은 CA19-9, CA125 이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를 하면 검사 결과지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지는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병원마다 다른가요? 결과지가 조금씩 순서도 다르죠. 그럼 이제 항목을 검사명을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직접 작가님의 실제 검사 결과지를 보고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백혈구가 또 뭐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WBC가 백혈구, WBC, 백혈구, RBC, 적혈구, HB, 해모글로빈, 그 다음에 뉴트로필, N-E-U, 호중구, 림파구, L-Y-M, 림파구,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CHO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HDL, 좋은 콜레스테롤, TG, TG가 중성지방, 그 다음에 간수치가 GPT, GOT, ALP, 다 간수치 항목이에요. 그 다음에 ALK, 이거는 그냥 간수치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장수치는 BUN,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D, 비타민 D는 그냥 VIT D라고 써 있는 건가요? 네, VIT 대문자 D, 비타민 D, 또 하나는 NK세포 활성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표준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신 분들은 소변 PH, 소변검사도 추가를 하나 하시면 좋아요. 소변의 PH를 알아보는 거, 이거를 가지고 표를 만드세요. 이 항목으로. 3개월마다. 또 지금 항암 중에 있는 분들은 거의 3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종양표지자도 CA, AFP, CA19-9, CA125 이런 거 해당되는 거 표를 만들어서 반드시 이 수치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니까 수치의 변화, 추위의 변화. 그 다음에 혈당이 있네요. 혈당, 글루코즈, GLU. 이렇게 해서 꼭 표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은 제가 더 상담을 친절하고 더 구체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양식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운로드 수치를 입력해서 작가님이 딱 가면은 너무 좋죠.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작가님 결과지를 보고 한번 작가님 수치가 어떤 상태이고, 전상치가 어느 정도고 만약에 그 수치를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소개해 볼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8월 5일이니까 제가 19년 6월에 수술을 한 번 했고 마지막 치료 후 1년 정도 지난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보충제를 별로 복용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 당시에는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신가요? 보충제에 대한 많은 연구를 그때는 중요성을 몰랐군요. 그때 식이요법만 했을 당시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꺼가 일단 백혈구, WBC가 5.48 네 좋습니다. 5.48 4에서 10이 정상치인거죠? 네. 가장 이상은 5.5에서 6.5 그러면 면역력이 아주 좋은 상태 이거 올라왔는데 RBC가 적혈구가 3.84밖에 안 돼요. 이거 왜 4부터 6이 정상인데 한 4.5 정도 와야 되는데 약간 떨어져 있죠. 이건 항암제가 골수 손상이 오면서 적혈구 관련 수치들이 차라리 늦게 올라와요. 이런 거는 보충제를 쓰면 한 달 만에도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조금 부족했네요. 이때 보통 보시는 분들은 4에서 6이 정상치라고 하니까 아까는 수치가 0.1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잖아요. 어? 그럼 뭐 0.16 차이 괜찮은 거죠? 괜찮죠. 괜찮죠. 이 정도는 거의 정상이라고 봐야죠. 더 이상적인 정상은 아직 아니었다. 그 다음에 뉴트로필 호중구가 53이었네요. 모든 정상의 중간 범위는 좋은 거예요. 제가 임파구가 37. 15에서 40. 아주 좋은 거예요. 37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고요. 호중구는 조금만 더 내려와도 좋아요. 제 pH는 8이었네요. 식이요법을 너무 열심히 한 거죠. 너무 야채를 많이 먹은 거예요. 조금 줄여도 되는, 조금 나쁜 거를 또 먹어도 되는 pH의 8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5였거든요. 5에서 8로 올린 거는 환골탈퇴. 엄청 내 자신을 변화시킨 거고요. 5에서 8이라고 써있잖아요. 그럼 10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 모든 사람은 5에서 8 사이인 거죠? 그렇죠. 5에서 8 사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암 환자는 5. 5가 많다는 거예요. 5.56.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린 거는 4기 암 환자는 단백질하고 알부민을 체크해야 돼요. 프로테인. 프로로 시작하는 거 프로테인. 그거 하고 알부민. ALBU. 그래서 알부민. 이게 정상보다 떨어진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암에만 영양이 다 쏠리고 정상 조직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좋은 프로테인과 영양요법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4기 분들은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 수치가? 네. 특별히 챙겨야 되는 수치가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 영양 상태가 안 좋고 특히 체중이 많이 급격히 떨어져요. 10kg씩 한 달에 암이 막 자라날 때 10kg씩 빠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항암을 해봐요. 못 먹죠. 흡수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의 질병 예후를 예측하는 거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테인, 알부민 수치가. 6.6에서 8.3인데 저는 7이니까 아주 좋죠. 알부민도 3.5에서 5.4인데 전 좋고요. 그 다음에 GPT, GOT도 40 미만이면 되는데 저는 22, 11 정상. 근데 이제 저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91이었어요. 200 이하여야 되는데 간신히 경계해서 조금 지켜냈는데 HDL은 53, 60 이하면 좋습니다. 40에서 60. 제가 TG, 중성지방이 275. 이거 초과... 네, 완전 초과죠. 왜 그런가요, 이거는? 제가 그때 8월 달이었잖아요. 8월 검사잖아요. 이 당시에 제가 복숭아랑 과일에 꽂혔어요. 아, 과일을 많이 먹어서? 맛있는 성어 하나, 복숭아도 뭐 하나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나 빵, 떡, 과자 못 먹으니까 그때 과일에 손을 많이 댔어요. 과일을 끊을 수 없고 그냥 모든 만족을 과일에 얻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275. 그래서 지금은 제가 최근에 검사한 거는 제가 150으로 떨어졌거든요. 노말이 150 이하여야 돼요, 중성지방. 그럼 과일을 안 드셔서 떨어뜨린 건가요? 지금은 과일을 그렇게 먹지 않아요. 조각조각 먹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총 분량이 정말 사과 하나 정도의 분량이라면 사과를 한 반 개를 먹었으면 나머지 분량은 딸기 조금, 요즘은 딸기 조금, 뭐 요즘 천혜향도 또 엄청 달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조금, 하나를 다 먹으면 다른 과일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드셔야 돼요. 그래서 275, 그 당시에 좀 살도 조금 더, 지금보다 한 1, 2kg 더 쪄있었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당, 과일 당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올라가는데 중성지방이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혈액이 껄쭉해지는 거죠. LDL만 나쁜 게 아니라 중성지방이 높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글루코즈, 혈당이 112, 100까지가 정상인데 112, 오버됐죠? 이건 뭐냐, 과일 많이 먹어서 그래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당뇨가 아닌 이상 이 정도는 10, 20 정도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즈음에 뭘 많이 먹었냐에 따라서 혈당이 많이 올라가니까 암 환자들은 그냥 항암만 맞아도 혈당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항암제를 억지하게 해서 부심피진, 홀몬제 이런 거에 부작용이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지 않는 식사, 혈당 관리. 오버되는 혈당은 다 누가 좋아하냐. 암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재발되지 않으려면 일단 당 수치부터 낮추셔야 돼요. 콜레스테로 수치, 중성지방 수치는 나와의 싸움이죠. 내가 뭘 먹었냐, 빵을 먹었냐, 떡을 먹었냐, 과일을 많이 먹었냐. 채소과일이 요즘 굉장히 많이 유튜브에 나오고 있는데 원없이 먹어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상인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 특히 암환자는 과일도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치가 좋은데 몇몇 수치들이 좀 이상 수치를 보이는 거잖아요. 이 당시 식단이 어땠어요? 이 당시 과자, 커피 이런 거 하나도 안 드셨죠? 네, 안 먹었죠. 이 당시 식단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제가 과일 위주의 식단을 한 거죠. 야채도 먹는데 그 만족감을 과일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얻었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에 먹던 과일 양이 3분의 1밖에 안 먹어요, 지금. 아침에도 사과 몇 쪽 이렇게 먹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앉은 자리에 사과를 하나에 다 먹는 거예요. 또 맛이 있는 단 사과를. 그리고 점심에는 또 복숭아를 먹고 여름이니까 포도를 한 송이로 다 먹었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송이는 안 돼요, 여러분. 과일을 한 개를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사과를 하나 분량으로 따져서 그거를 사과도 조금, 딸기 조금, 블루베리 조금 이렇게 나눠서 그것도 한 끼에 다 드시면 안 되고 사과의 한 3분의 1이나 반 분량을 좀 나눠서 간식처럼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다른 수치가 조금 안 좋았던 거는 제가 원래 갑상선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든요. 그런 수치들이 조금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자가 면역 항체. 저는 TPO 항체라는 게 지금 10에서 16까지 정상이면 39. 그런데 이게 원래는 제가 150까지 높았어요. 그 1년 전 검사에서는 150이었는데 이 항체를 낮춘 거예요. 지금은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면역 질환은 하루, 이틀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꾸준히 써주면 이제 나를 적으로 여기는 그런 면역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혈액검사를 그럼 이렇게 결과치 받고 나서 작가님한테 예를 들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저는 일단 백혈구 수치를 일단 봅니다. 그냥 항암을 하면 백혈구 수치가 다 무너지거든요. 백혈구, 적혈구, 해모글로빈. 그러니까 정상인들은 아주 건강한 사람은 6이지만 일단 암이 오신 분들은 6인 분이 없어요. 그냥 4, 4나 4.5에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항암을 한 번 딱 맞으면 이제 포인트가 확 떨어져요. 3.5, 3. 어제는 정말 너무 충격적인 게 0.5를 봤습니다. 정말 되게 안타까운 케이스였는데 17세인데 고륙종 암이었어요. 그런데 항암을 두 번밖에 안 맞았는데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원래는 6이었죠. 6이었는데 항암제를 맞아서 떨어지고 떨어져서 0.5 심지어는 호중구가 0까지 간 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진짜 진짜 위험하고 굉장히 17세면 원래 6이죠. 이렇게 항암제가 독이 엄청나요. 항암제를 맞으면 백혈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치솟거나 10위 정상인데 14, 15, 2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진짜 몸 안에 암으로 인한 염증이 너무너무 왕성한 거예요. 왕성해서 올라가는 거고 어떤 암의 성질이 죽지 않은 거고 항암제로 컨트롤이 안 되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하로 3, 2 이거는 항암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정말 3점대까지는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2주 만에 저의 환자 4기암 환자인데 1.09였어요. 진짜 낮죠. 진짜 위험한 상태인데 2주 만에 2.9로 올라왔어요. 저의 보충제 요법과 식이요법을 하고 이럴 때는 정말 뭐든지 다 써줘야 합니다. 아무거나 쓰시면 안 되고요. 전문 약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가님은 혈액검사지를 받고 나서 보충제를 먹잖아요. 그런데 보충제도 먹는 건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시기가 바뀌지 않으면 애체를 만나주지 않으시잖아요. 그 시기가 파이토케미컬하고 관련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 파이토케미컬에는 야채, 과일의 색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색깔, 껍질에는 정말 너무나 많은 다 항암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에는 울소릭애씨드라는 게 들어있죠. 당근에는 베타카로틴 들어있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다음에 양배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굉장히 암의 기전을 억제하는 성분이에요. 이런 성분들을 제가 다 배합을 해놓은 거죠. 그 몽땅 주스에. 그거를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케일, 신선초, 보리새싹 녹색 야채 속에도 굉장히 강력한 항암력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식욕법을 안 하고 보충제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다른 치료하시는 약사님들보다 제가 치료 효율이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제가 굉장히 까다롭게 이 식욕법을 체크를 해요. 어떤 분은 못 먹으니까 요구르트에다가 뭐를 타서 먹었다고. 그렇죠. 그런 말 안 해요. 요구르트요? 요구르트 안 됩니다. 뭐 먹는지 제가 또 다 식단을 올리라고요. 찍어 올리시거나 하면 요양병원에서 진짜 너무 그득그득 나와요. 너무 식단이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거예요. 난소암 3기 환자분 오셨는데 항암하면서 요양병원에서 얼마나 편해요. 해주는 밥 먹고 하니까 살이 5kg가 쪘다는 거예요. 항암 중에 살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난소암, 유방암, 호르몬 관련성 암들은 살이 찌면 안 됩니다. 아니 살이 찌다니요. 이건 너무 오버됩니다. 식단을 봤더니 너무 엄청나게 잘 나오는 거죠. 조금 덜 먹어야 돼요. 체중이 오버되시는 분들은 한 끼를 이 몽땅 주스로 드시고요. 근데 또 몽땅 주스 좋다고 이걸 식사로 하시면 살이 빠져요. 말기의 환자들은 적정 체중이 계신 분들은 더 이상 빠지면 체력이 없어서 안 돼요. 미달이신 분들은 밥을 3끼를 아주 꼬박꼬박 많이 드셔야 되고 이 몽땅 주스는 정말 간식처럼 하루에 한 대정을 목표로 좀 나눠서 드시면 되고 또 잡곡밥이 좋다고 무조건 잡곡밥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말기의 환자들은 지금 소화력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을 드셔야 되는데 닭곱밥을 들면 안 되거든요. 죽을 드실 분들은 죽을 드시고 그 다음 죽에서 조금 더 나아지시면 진밥, 흰 쌀로 질게 해서 무조건 일단은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체중이 빠졌던 분은 올릴 수 있게 진밥이라도 드시고 그 다음에 몽땅 주스 이런 야채는 정말 섭취할 수 있을 만큼 4기 환자들은 이 생야채 절대 안 되고 다 익혀요. 다 익혀서 스프 타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 단계별로 하시는 거예요. 생야채는 모든 위장 소화 기간도 아주 좋고 끓은 치료도 끝났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생야채의 양을 늘리시는 거지 4기암은 다 익혀서 스프, 야채 스프처럼 다 끓여서 갈아서 최대한 다 손실 없이 흡수할 수 있게 그렇게 식단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몽땅 주스 한번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몽땅 주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하고 믹서기 관련 논란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믹서기. 여기서 상품병을 얘기해도 되나요? 상품병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고성능 믹서기 있어요. 한 2, 30만 원대. 비쌀수록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싹 갈리는 거 스무디, 얼음까지 싹 갈릴 수 있는 성능의 믹서기면 어떤 브랜드도 괜찮습니다. 꼭 제가 쓰는 믹서기가 최고가 아닙니다. 제 것도 지금 오늘 고장이 나더라고요. 5년을 매일 썼더니 안 갈리고 바꿔야 될 때가 됐어요. 매일 쓰기 때문에 잠깐 어떤 거로 고르실 건가요? 믹서기. 좋은 걸로 골라야죠. 좋은 거란 어떤 걸까요? 좋은 거 이제 사양이 좋은 거 비싼 거 비싼 거 고를 거고 두육이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두육이 제가 너무 저렴한 걸 산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한 컴만 나와요. 그런 거 말고 적정 가격 선의 거를 저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더 잘 고르실 수 있죠. 그리고 몽땅 주스는 저는 보통 사과 반 개 제가 오늘도 했는데 사과 반 개 오이 한 개 당근 하나 토마토 하나 그 다음에 양배추는 너무 크면 3분의 1 브로콜리 한 반 개 그럼 한 6개 정도 되죠. 오늘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파프리카나 레몬도 있으면 레몬도 좀 껍질값 하나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너무 시기 때문에 신 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량을 조절하시고 파프리카도 있으면 하나 정도 넣으시고 저는 브로콜리랑 양배추는 찌져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싹 다 이거를 오이나 사과도 사기 환자는 빼세요. 익힐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야채들을 싹 다 익혀가지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한 2, 3일 저는 먹거든요. 그게 불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는 게 최소 과일만 먹어도 되냐 이거하고 또 이제 저는 뭐 고기가 없으면 힘이 안 나서 뭐 소고기는 괜찮을까요? 혹은 내지는 뭐 고등어나 생선 같은 건 괜찮을까? 이런 식의 하나씩을 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는 고기 빼고 달걀 대고 해산물 다 됩니다. 그다음에 야채과일 이렇게 하면은 부족하지가 않고 콩에 두유도 또 좀 추가하시면 콩에 있는 좋은 단백질 섭취할 수가 있고요. 고등어 됩니다. 근데 이제 빨간색의 연어나 참치는 안 돼요. 너무 붉은색은 말고 나머지를 생선은 다 회 되려고 하시는데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최장암 환자였는데 간신히 한 달에 14kg 빠지신 분인데 간신히 지금 설사하고 뭐 가스 차고 이거를 잡아드렸는데 냉면을 드셨대요. 냉면 드시면 될까요? 여러분?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냉면이 이름이 냉이잖아요. 냉면.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드시면 절대 안 돼요. 면 종류 안 됩니다. 그러면 따뜻한 칼국수는 될까요? 칼국수도 안 돼요. 밀가루가 굉장히 염증을 일으켜요. 저도 지금 5년이 지나고 모든 지표가 정상이어도 밀가루를 먹고 나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긁게 돼요. 그렇죠. 배를 긁거나 얼굴에 뭐가 돋거나 생선도 그렇게 약간 절인 생선을 약간 살짝 찌는 것도 좋죠. 쪄서. 아니면 졸이시던가. 그렇게 요리법을 기름에 굽는 요리는 하지 마시고요. 작가님께서 양배추하고 브로콜리는 삶아서 쪄서 먹는다 하셨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시는 분들이 또 찌면 또 영양소가 파괴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툭 찌지 않아요. 살짝. 근데 양배추 생으로 드시면 아주 좋죠. 근데 4개의 암 환자들은 힘들다는 거죠. 브로콜리 생으로 못 먹습니다. 브로콜리는 짜야 되고. 그리고 당근 같은 것도 또 익혔을 때 더 흡수율이 토마토라든지 익혔을 때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그럼 이제 또 살짝 쪈다고 하셨으니까 몇 분을 쪄야 되는 건지 또 이런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진짜 살짝 쪄요. 그럼 몇 분 정도 될까요? 살짝 한 1분? 1분? 네. 1분 정도 충분하죠. 그리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 미열로 잔열로 그냥 싹 익혀져요. 물을 이제 넣고 불을 켠 게 불을 켜고 이렇게 김이 나고 나서의 1분이죠. 아 네. 김이 나서의 1분 정도. 그 이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에서 섭취해야 된다. 작가님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있는 음식으로만 섭취하면 돼요. 생선도 일주일에 두세 번 고등어 같은 거 드시고 달걀도 좋은 거 드시고 이러면 좀 덜 부족하지만 암환자들은 그렇게 해서 가는 절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세포막이잖아요. 세포막의 성분이 오메가3 인지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미 그 암환자들은 세포막이 변성이 된 거죠. 오메가3가 부족하고 오메가6 성분이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호 전달에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럼 얘를 급속히 재생 복구를 하려면 고함량을 써야죠.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오메가3 보충제 한 알에는 얼마나 들어있는 건가요? 저는 이제 오메가3 액상 오메가가 그냥 정말 기름이에요. 7.5g의 기름을 그냥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포 정도. 충분합니다. 커피도 절대 먹어서 안 되는 음료라고 강조하시잖아요. 커피를 못 먹으면 대체할 수 있는 차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차가 많던데요. 네. 암에 좋은 차. 암에 좋은 차. 처음에 녹차, 녹차류, 보이차도 좋고 녹차는 조금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좀 따뜻한 류의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차도 좋고 보이차도 좋고 루이보스 차도 좋고 요즘은 제가 약간 베리에이션이 있는 무슨 백화점에 차 파는 코너가니까 여러 가지가 홍삼도 들어가고 그래서 제가 조금 사과도 들어간 무슨 차 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루 종일 차를 마셔요. 그럼 주의해야 될 차 이런 건 없나요? 너무 차가운 차, 국화차 이런 건 너무 냉해지거든요. 암환자고는 맞지 않아요. 그 차의 성질이 냉한 차들은 조금 피하시고 조금 더 따뜻한 종류의 차들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차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일수록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선택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난 산으로 가겠다.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산으로 가면 병원이 너무 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기암은 위급한 상태가 많아요. 언제든지 어떤 상태가 고열이 날 수도 있고 호충고가 떨어져서 고열이 나면 응급실을 가야 되고 피부 발진이 너무 난다든지 복수가 찬다든지 흉수가 찬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절대 산은 권하지 않습니다. 병원과 가깝게 응급환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항상 있어야죠. 작가님이 말기암을 낫게 하는 가장 좋은 모습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혈액검사를 보면서 주기적으로 하면서 식이관리 식이관리하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며 고충제로 채워주고 또 제가 책에 썬 통합요법으로 천연물을 써서 모든 암의 증식을 차단하는 천연물 제재를 쓰는 거죠. 제가 하는 처방에 보통 식이요법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30가지 이상의 천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근도 천연물이고 양파도 천연물이고 그렇게 말해 작가님의 지시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벌써 꽤 많아졌잖아요. 지금 영상이 나간 후로 엄청 많아졌습니다. 피부로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고 가리키세요?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간의식밖에 답이 없어서 항안도 못하는 분인데 그런 상태로 한 2년을 버텨오셨는데 이분은 항상 식이요법 전혀 안 했던 거죠. 그냥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계속 먹었는데 그런 걸 몰랐다는 거죠. 본인이 그런 지식이 없었는데 항상 방구가 너무 독가스였대요. 진짜 본인이 견디기 힘든 독가스였는데 유튜브를 보고 식이요법 몽땅 주스를 딱 만들어 먹은 지 4일이 됐는데 독가스가 사라졌대요. 그런 분들은 너무 많아요. 정말 간을 또 이식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진짜 간 이식 전 수술한 사진을 너무 끔찍했어요. 간이 원래 빨갛잖아요. 소간 빨갛으신 그런 빨강이 없어요. 검고 울퉁불퉁하고 엄청 비대해져 있고 새 간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은 2년 전에 이식을 했는데 간에 그 정도의 암이 있으면 다른 데도 당연히 퍼져있었겠죠. 암세포가 있었는데 간만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은 너무 좋은데 주변에 전이가 내는 상태였어요. 이분은 진짜 교포뿐이었는데 고기로 살았고 중국 교포는 식용유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 유튜브를 보고 정말 이건 안 된다 하는데 안 말려져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100kg가 넘었는데 80kg가 된 거죠. 키도 되게 크시고 몽땅 주스로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분도 역시 똑같은 말 자기가 방구가 너무 좋겠는데 방구 냄새가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꾸 남편이 볶아달라고 한다. 기름을. 토마토 볶음 달걀 볶음 되게 유명하잖아요. 모든 야채를 중국은 다 볶으니까. 아 지금 선택하세요. 지금 그렇게 어렵게 새 관도 얻으셨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는데 식용유를 쓸 건지 사려면 안 쓰고 계속 또 좋아하는 그걸 식용유에 볶는 요리를 해서 또 빨리 가실 거면 선택하라고 제가 또 반도직입적으로 했더니 선생님 말을 듣고 식용유를 이제 끊겠습니다. 식용유를 너무 많이 쓰신 거죠. 고기도 그동안 먹어 왔었는데 이제 끊겠습니다. 일단 방구 냄새가 달라졌다. 다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이 있었냐. 최장암이었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두 주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주를 딱 봤더니 혈액 수치가 다 좋아진 거예요. 백혈구조 4.0대였는데 5로 올라오고 다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2주 동안 무슨 일을 하셨나요? 뭐를 했길래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상감제를 맞는데 몽땅 주스를 하고 고기를 끊고 그것만 했는데 백혈구가 1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물론 종양표지자는 항암제 때문에 많이 치솟았죠. 종양표지자까지 억제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항암제의 부작용과 뇌성으로 인해서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충제를 쓰자. 그래서 본인들이 야채를 먹어서 힘이 빠질 것 같았는데 훨씬 가볍다. 그걸 느끼시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내 몸이 좋아지고 신호의 첫 번째가 방구 냄새. 네. 여러분 지금 방구 냄새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은 장이 정상이면 방구가 독한 방구가 안 나옵니다. 가스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처음 말기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을 거잖아요. 그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지금 울 시간이 없습니다. 충격받을 시간이 없고요. 어제도 한 분이 지난 정말 전신에 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폐 쪽의 수술을 작년에 하고 이게 수술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전신에 너무 급속도로 퍼져서 난소도 지난주에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찾아왔는데 자기가 올 시간이 없다. 이게 암이 커지는 속도가 너무 어떤 항암제로도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저는 선생님이 하라는 걸 하겠다. 수술을 했는데도 힘들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책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해 안 돼도 다 이해해 오시던데요. 제가 또 감격스러웠던 분은 요즘은 형제, 효자, 효녀 누님이 아픈데 남동생인데 60대 중반이셨어요. 제 책을 말기함체 어렵잖아요. 20페이지로 리포트 쓰듯이 요약해 오셔서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 너무 요약이 잘 돼서 저 한 부 주시면 안 돼요? 저도 요약을 그렇게는 안 해놨잖아요. 책은 있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랑 한 부씩 다 카피해서 이걸로 공부를 해라. 할 정도로 참 안타까웠던 거는 그분의 누님은 식사를 못하잖아요. 지금 입원 중이어서 선생님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 식사를 못하시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고 정말 식사를 정말 죽이라도 드실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오시면 제가 다시 상담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격하죠. 감격인 거예요. 누님을 살리기 위해서 60대 분이 원래 이렇게 공부를 하셨겠어요? 막 타이핑 다 쳐가지고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생각해요. 지식이 있으면 삽니다. 환자와 환자 가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한테 자꾸 뭐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묻는데 저는 그런 결정을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울 시간, 걱정, 금심할 사이에 모르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책을 보세요. 구석구석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거의 모든 내용을 담았다고 보고 거의 최신의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제가 현장에서 경험해 본 것들을 녹여내서 쓴 거기 때문에 또 읽으면 읽어져요. 이해가 안 되는 듯 하지만 또 제가 유튜브로 많이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시면 아, 이학사님 왜 이걸 썼는지를 조금 빠르게 또 이해되고 모르는 건 좀 건너뛰고 그래서 자꾸 보다 보면 보여요. 지식만이 여러분이 살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 번째 책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이 2월 달에 2천 권이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 책을 읽으신 분이 다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세요. 50대, 60대, 70대가 제 책을 읽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적과 같습니다. 젊은 환자들은 별로 없어요. 말기암이 간혹 있지만 다 50대 이상이 지금 말기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평생 안 읽던 책을 읽어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살죠. 지식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본인 말고 말기암 환자가 우리 가족들 생겼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일단 환자가 책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가족 중에 대표로 두 분은 책을 읽고 방향을 정해야죠. 우왕좌왕 할 시간이 없어요. 이상한 카페에 들어가서 이상한 요법을 따라하다가 또 돈 쓰고 돈도 많이 쓰세요. 맞아요. 돈도 엄청 많이 쓰세요. 어떤 OO 요양병원은 일단 천만 원을 넣고 거기서 식사도 월 400이고 식사비만 거기서 따라하라는 요법을 하면 월 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요법에 대해서 저는 저와 저의 가족들 또 제가 케어해드린 분들은 그런 요법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오직 집과 병원에서는 표준치료 이것만 병행을 해서 나타낸 결과죠. 정확한 정보를 해서 시간과 재정과 또 어떤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게 낭비 없이 그렇게 사용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영상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어떤 분이 암에는 완치가 없다. 암이 그렇게 치료가 됐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 하신 분 있었어요. 저도 100% 동감하고요. 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성 체질을 끊임없이 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암이 싫어하는 환경으로 그냥 평생 관리해야 돼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를 다 끊어야 돼요. 그거는 제가 한다고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고 여러분의 결심이고 여러분이 계속 지식을 넣으면 이건 안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안 먹게 돼요. 선택을 안 하게 돼요. 저도 지금 이걸 계속 하니까 저도 커피를 간혹 손을 댔는데 요즘 현저하게 현저하게 지금 마시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커피를 손대면 눈이 건조해져요. 지금 계속 지금 핸드폰과 컴퓨터 너무 많이 보는데 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눈이 시려져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메말라지죠. 몸이 되게 항진되고 또 하루 잠 못 자면 또 그 다음날 컨디션 엉망되고 그래서 저도 참는 거예요. 그 습관이 주는 그 유혹을 그 냄새와 그 유혹했던 습관을 거부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러나 살고자 하는 열망은 그래서 4기 환자들이 1기 환자보다 더 치료율이 높을 수도 있다. 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나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1기 환자는 고생을 안 하니까 똑같이 지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저한테 오는 지금 말기야 환자들이 한 50%는 1기 환자였었죠. 물론 처음 발견이 4기인 분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몇 년 전에 암 환자였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위로 전이 재발이 오신 거죠. 방심하면 안 돼요. 저도 방심하면 안 돼요. 댓글에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완치가 아니라 저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암치료 관리법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3에서 6개월마다 혈액검사 한번 해주시고 그럼 지표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가 보이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저처럼 중성지방이 높았다. 그럼 중성지방이 오를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없애는 거죠. 백혈구가 좀 낫다. 백혈구 올리는 보충제를 또 쓰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좋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적표네요. 네. 성적표예요. 내가 지난 6개월 때만 어떻게 관리했는지 성적표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4기암 환자들 한 달 만에 이 성적표가 달라졌네 안 달라졌네를 하는데 여러분 4기암 환자가 변화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일반인들도 백혈구 1포인트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1, 2기 유방암 환자들 제가 엄청 많이 봤거든요. 항암 끝나고 1년 지나도 3.5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먹는데도 3.5 그렇게 항암을 여러 번 하신 분들은 혈액 수치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손상이 한 번 된 거잖아요. 손상 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보충제를 쓰는 게 저는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가 아니라 추천이죠. 감추입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신 말씀 있으신가요? 걱정, 근심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여러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일단 저를 만나신 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희망을 갖고 노력을 하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책 한두 권은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그냥 무조건 이것만 보시고 찾아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얘기를 다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보충제를 그럼 추천해 드리면 이건 왜 쓰냐 이것까지 설명해 드릴 시간이 제가 없어요. 책에 다 제가 정말 1권 유방암 상담소는 기초서라고 생각하시고 1권 읽으시고 2권은 조금 심화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책에 다 자세히 나와 있고 책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 효과적인 상담이 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막 경상도에 오셨는데 자꾸 이런 거 물어봐서 다시 읽고 오세요. 라고 빠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굳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하고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열방약국 말기암 통환효법 상담소의 저자 김은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신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